The other day The other day 며칠 전에 그런 뜻이죠 I met Mr. Green The other day죠 나는 The other day의 그린 씨를 만났다 선생님과 같이 직청직해 속톡속해 이걸 재빨리 보면서 중심어는 뭡니까? 그 다음에 The other day 그러니까 며칠 전에 The other day죠 그러면 D였더니 날이 바뀌어서 며칠 전에 우리 봤잖아 이걸 연상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뒤에 너 어땠냐 날이 바뀌었어도 며칠 전에 우리가 봤는데 그 뒤로 어떠냐 그런 장면을 연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D였더니 날이 바뀌어 있는 그대로 그걸 쓴다든가 또는 글자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익히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생님이 맨날 말합니다만 바보 짓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D였더니 날 바뀌어 The other day 며칠 전에 일전에 봤는데 었더니 The other day D였더니 날 바뀌었는데 The other day The other day D였rzee 경찰jen MBC MBC